스윗걸입니다. 네, 복수 많이 쳐주시고 호흡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멤버들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깐 쉬는 타입으로 저희 멤버 소개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 여성은 스윗걸이고요. 저희 멤버들 소개 한 명씩 할 때마다 큰 복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스윗걸의 리더이고요. 노조성을 맡고 있는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노조성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윗걸에서 흥이 많은, 흥부자를 맡고 있는 유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윗걸의 배우고자님, 슈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윗걸에서 배우고자님, 땀, 슈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현이걸에서 상품함을 맡고 있는 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저희는 여성댄스팀 스윗걸이고요. 저희가 팬카페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카페 이렇게 두 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 있는 스케줄, 예를 들어 공연 영상, 사진 이런 것들 같이 보고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에도 아프리카 TV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시면 저희 연습하는 연습실에서부터 영상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인스타 아시죠? 네, 인스타의 해시태그에 꼭 스윗걸, 샵 스윗걸. 네, 꼭 적으세요. 스위트걸 말고 샵 스윗걸. 한글로 스윗걸, 샵 댄스팀, 샵 예쁘다라고 적으라네요. 네, 네, 이분이. 네, 샵 예쁘다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꼭 진행하도록 할게요.